우와! 엄마가 요트 자격증을 따셨대. 바다에 왔으니 신나게 놀자. 어? 뭐지? 저 화물선이 아무래도 이상해. 친구들 화물선을 살펴봐줘. 이번엔 카붓 크루들이 할 일이 많겠는데. 카붓과 함께 화물선을 구하자. 헬로 카붓 다음 이야기. 화물선이 위험해. 다음 화두 다 같이. 헬로 카붓. 지금은 모른 ακ 면이 물어 일킬 수 없는데. osion이 문